에어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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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아 나 진짜 하지마라 설레니까 아니 너야? 너야! 진정해! 아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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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소금을 뒤집어 날 수 있는 귀신은 세상에 없어 뭐하는거야? 아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? 이게 다 그 귀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라고 에어스타 귀신이 여사 친구 보는 사람 있어? 에어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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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? 에어스타 한국어로 화난 적이 없어가지고 에어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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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봐주시고 재밌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파이딩 기절하나이거든요 그날 저녁에 입원을 해서 에휴 이렇게 딱 하고 다시 자는 신인데 다리가 뒤돌아보자. 아, 손. 네. 부럽다. 오늘 다시 갈 생각은 없었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눈 마치면 저는 웃을 겁니다. 야. 최 고난이도 샤워를 했지? 굴렀지? 넘어졌지? 정시에 누웠지? 혹시 신들렌이 형께 한 번 골랐어요? 네. 여기 있니? 딱 쪽으로. 이렇게 해주고 정하기가 된다. 잘 숙이고. 이렇게 준비. 지금 눈물이 낭나게 된대요? 어. 이렇게 시작했냐? 그만. 감사합니다. 열심히 더 응원하십시오. 우리 학교에 다 같이 있었으면 뻔하다. 행복해. 행복지수는 높은데 실제 성적지수는 제자. 우와. 잘 어울려요. 눈 예뻐가지고. 울 때 뭔가 예뻐요. 어때요? 아우. 어려워요. 그런 데를 있을 때 있어. 리허설 가야 된대. 이제 가야 돼 엄마. 안녕. 아우. 말씀하실 때 끊었다. 아 진짜 그런 거 같아. 예쁘다. 감사합니다.